진바람이 매속돼 불어서 건강효과를 심리다. 방풍이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중대쪽으로 자전거를 넘어집니다. 중대쪽으로 온 이유는 그 앞에 바다에 갈매기하고 가마우지가 지금 먹여활동을 하고 있어서 촬영을 할까 해서 왔습니다. 가마우지도 많이 보이고 갈매기도 제법 많이 보이는데 물속에 아마도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이 쪽으로 계속 갑니다. 가마우지도 못합니다. 가마우지도 못합니다. 가마우지도 못합니다. 가마우지도 못합니다. 가마우지도 못합니다. 고기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